Today's Word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만났던 중요한 단어들, 즉, 선생님이 별표 반짝반짝 표시해놨던 그 단어들을요. 함께 다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의 이야기에서는요. 어떤 단어들이 나왔었는지 선생님이랑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예요. It's a mouse 할 때의 어 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 우리 책에서 하나의 라는 뜻으로 봤었어요. 자, 선생님이 이 단어의 뜻을 이야기해주면서 중요한 영어의 규칙을 하나 설명해 줄게요. 바로 이건데요. 영어는요.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셀 수 있는 단어에는요. 그 단어를 쓸 때 반드시 그것이 한 개인지 여러 개인지 꼭꼭 표시한다는 점이에요. 우리 책 속에서 쥐가 몇 마리 나왔었나요? 여러 마리였나요? 아니죠. 한 마리였잖아요. 근데 쥐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셀 수가 있죠. 그래서 셀 수 있는 단어인 쥐의 한 마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라는 뜻의 어를 쥐 앞에 붙여준 거예요. 이렇게 꼭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a mouse 라고 쓴 거죠. 잘 알겠나요? 영어에는 이렇게 중요한 규칙이 몇 가지 있는데요. 선생님이 단어랑 단어 뜻 말고도요. 필요할 때는 이렇게 영어의 규칙들도 조금씩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하나의 라는 뜻을 가지는 이 단어 어떤 알파벳으로 쓰는지 함께 알아봐요. 바로 알파벳 a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의 라는 뜻을 가지는 이 단어는요. 알파벳 a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럼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어떻게 읽는지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공부할 텐데요. 우리 먼저 원애민 선생님의 음성으로 두 번 듣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도 두 번 따라할 거예요. 먼저 원애민 선생님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두 번 들어요. 어떻게 읽는지 우리 친구들도 잘 들었죠? 자, 그럼 선생님이랑 함께 따라해 볼게요. 우리도 두 번 연달아서 따라 말할 거예요. 준비, 시작, 어, 어, 잘 따라했나요, 친구들? 우리 앞으로 단어를 공부할 때는요. 이렇게 두 번 듣고 두 번 따라할 거니까요.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단어가 쓰였던 책 속의 문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이 문장 통째로 듣고 다시 한 번 우리가 따라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들으세요. It's a mouse. 자, 이번에는 우리 차례예요. 준비, 시작. It's a mouse. 자, 친구들, 이 말은요. 이것은 한 마리의 쥐잖아. 라는 뜻이었어요. 다시 한 번 듣고 따라할게요. 들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차례죠. 큰 소리로 따라할게요. 준비, 시작. It's a mouse. 좋아요. 자, 친구들, 단어 공부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단어 먼저 살펴보고 다시 책 속의 문장도 다시 한 번 볼 거예요. 자, 그럼 다음 단어도 계속해서 공부해요. 자, 이번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예요. I don't like it 할 때의 don't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뜻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모양부터 볼게요. 왜냐면요. 이 단어 속에 알파벳이 아닌 녀석이 하나 껴있거든요. 뭐죠? 바로 이거예요. 아포스트로피라고 부르는데요. 이 아포스트로피는요. 단어를 줄였을 때 써요. 즉, don't라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들을 줄여 썼다는 말이 되죠. 바로 do와 not. do, not을 줄여 쓴 거예요. 바로 이렇게. do, not은요. do, 하다. not, 뭐뭐하지 않다. 즉,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따라서 don't도 똑같죠. 그냥 모양만 줄여 쓴 거니까요.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don't라는 단어 어떻게 쓰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써요. d, o, n, apostrophe, t 이렇게요. 아포스트로피 먼저 찍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보여준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d, o, n, apostrophe, t 이렇게요. 자, 그럼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는 이 단어 어떻게 읽는지도 알아볼게요. 우리 원어민 선생님의 음성으로 두 번 들을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따라할 차례죠. 큰 소리로 따라해요. 두 번 따라할 거예요. 시작! don't 잘 따라했나요, 친구들? 큰 소리로 계속 따라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don't라는 단어가 들어있었던 책 속의 문장 통째로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차례예요. 준비, 시작! I don't like it.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할게요. 들으세요. I don't like it. 자, 이번에는 우리 차례예요. 큰 소리로 함께 따라해요. 시작! I don't like it. 좋아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단어들도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 장면 속에서 공부할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어떤 단어들이냐면요. don't eat my cake. 아, 네 개의 단어가 모두 다 우리 공부해야 하는 단어예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자, don't라는 단어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 조금 전에 don't라는 단어 공부했죠. 그런데요. 조금 전에 공부한 don't하고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 띄워놓은 이 don't하고 모양이 조금 달라요. 어디가 다른지 우리 친구들 눈치챘나요? 바로 첫 번째 알파벳. d가 대문자로 쓰여 있는 건데요. 자, 친구들. 영어에 이런 규칙도 있어요. 문장의 가장 첫 번째 글자는요. 대문자로 쓴다는 규칙이에요. 자, don't의 d가 대문자로 쓰였어요. 그 말은 즉, 이 don't가 문장의 처음 자리에 쓰였다는 뜻이 되죠. 자, don't라는 단어,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는 don't라는 단어가요. 문장의 첫 번째 단어로 쓰이면요. 명령하는 말투로 바뀌어요. 그래서 뭐뭐하지 않다가 아니라 뭐뭐하지 마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선생님이 이렇게 뜻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요. 따로 선생님이 뜻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좀 추가를 해봤어요. 어떤 알파벳으로 쓰는지 그리고 따라 말하기는 하지 않을게요. 친구들, don't라는 단어,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 그리고 뭐뭐하지 마라라는 뜻 모두 다 많이 사용되니까요. 두 가지 뜻 함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단어 바로 살펴볼게요. 이번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예요. eat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먹다죠. 먹다. 먹다라고 할 때 eat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 지금 don't eat 이렇게 붙이면요. don't eat, 먹지 마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먹다라는 뜻을 가지는 이 단어 어떻게 쓰는지 살펴볼게요. 이렇게 써요. e, a, t.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e, a, t. 먹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예요. 자, 그럼 이 단어 어떻게 읽는지도 알아볼게요. 원어민 선생님의 음성으로 두 번 들을게요. eat 잘 들었죠? 자, 그럼 우리 함께 따라해요. 큰 소리로 시작! eat eat 좋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단어는요. 바로 이 단어. my 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나의예요. 나의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쓰는 건데요. 선생님이 예시를 준비했어요. 나의 책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요. my 라는 이 단어 쓰면 되거든요. my 그리고 책은 book 이니까요. my book 이라고 하면 되고요. 또 혹은 나의 강아지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요. 자, 이거 나의 my 라는 단어 쓰면 돼요. my 강아지는 puppy my puppy 이렇게요. 간단하죠? 자, 이 my 라는 단어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게요. 이렇게 써요. m y 간단하죠? 다시 한번 볼게요. 나의 라는 뜻을 가지는 이 단어는요. m y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 단어 어떻게 읽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게요. 원어민 선생님의 음성으로 들어볼게요. my my 자, 이번에는 우리 차례죠? 큰 소리로 따라해요. 시작 my my 좋아요. 자, 오늘의 단어 하나 남아있어요. 마지막 단어 공부할게요. 자, 마지막 단어는 케이크라는 단어예요. 우리 친구들 케이크 좋아하죠? 생일날 먹는 그 케이크는요. 이렇게 쓰면 돼요. 자, 어떻게 쓰는지 알파벳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c a k e 이렇게 써요. 다시 한번 c a k e 케이크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이 단어 어떻게 읽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게요. 원어민 선생님의 음성으로 들을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차례예요. 준비 시작 케이크 케이크 좋아요. 자, 우리 단어 네 개 연달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네 개의 단어 모두 합쳐서 책 속의 문장으로 통째로 듣고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으세요. don't eat my cake 자, 이번에는 우리 차례죠? 큰 소리로 따라할게요. 준비 시작 don't eat my cake 내 케이크 먹지 마 라는 뜻이죠.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의 제목이기도 하고요. 우리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할게요. 들으세요. don't eat my cake 자, 이번에는 우리 차례예요. 준비 시작 don't eat my cake 자, 좋아요. 친구들 오늘의 단어는요. 여기까지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 따라했어요. 앞으로도요. 이렇게 우리 책 읽고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don't eat my cake 뒷부분 이야기랑요. 또 새로운 단어들로 만나기로 해요. 자, 그럼 see you next time 바이